굿보았던 것을 영원히 못 잊어 for good 굿보았던 것을 영원히 못 잊어 for good for good 굿보았던 것을 영원히 못 잊어 for good 문장을 보세요 키워드가 뭐예요? 네, send죠 다음은요 hell 지옥으로 good 영원히 i will send 했으니까 난 보낼 거야 누구를? 너를 어디로? hell 지옥으로 어떻게? for good 영원히 방금 선생님이 for good 그래가지고 굿보았던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말은 말로 정리한다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구인가 for good 라고 하는게 영원히 영원히가 어느 말을 꾸몄어요? 보내다 보내버릴 거다 동사 꾸미니까 쓰리 부사구잖아요 그죠? 자 밑에 보세요 무엇을 가로챘어요? 형 목적을요 어떻게요? 전치사하게요 네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 목적격이 오는 전형구 형태입니다 전치사하게요 전치사하게요 전치사 형 목적을 형용사 목적격 네 이게 말이죠 전형구라고 하는 건데요 전치사의 목적어 뒤에 꼭 꼭 명사 대명사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도 올 수가 있어요 또 전치사도 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험 문제는 뭐로 나와요? 빚을 친 for good과 같은 용법 정도 수준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아하아라 잉글리시의 비법으로 영원히가 뭘 꾸며요? 보내다 보내버릴 거다 동사 꾸며 쓰니까 부사구다 그죠? 자 그 밑에 보실래요? 우리는 전명구건 전형구건 전부구건 전치사 그 자체의 조사토시가 그 자체의 겉기지로 통하면 즉 해석이 되어지면 알아온 즉 명사구에요 두번째 전명구건 전형구건 전부구건 전치사 그 자체의 조사토시가 의하는 할턴 이렇게 되어지면요 무조건 다 반사식으로 아라투 즉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조사토시 예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나와요 초등학교 2,3학년 언어감각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명구건 전형구건 전부구건 뭐 어떤 말이라도 이놈의 전치사가 그 전치사 자체의 조사토시가 예 형부 똥문 꾸며 즉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미면 그건 무조건 알았으리에요 즉 부사구란 얘기에요 우리는 여기서 역시 말은 말로 익혀버린다 뭐로 for good 예 호호 굿받던 거 영원히 못 잊어 그렇죠 문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쫙 보니까 소리 내서 읽을 시간도 없어요 눈으로 그냥 쫙 보면 하나 둘 예 0.3초에 눈독을 들이기만 하면 직독 직해 직파가 동시에 가능해 버리죠 send 보낼 거야 누구를 너를 어디로 헬로 아 지옥으로 어떻게 영원히 for good for good for good for good for good 이었습니다 20